그리고 근력운동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력운동도 중요하고 이렇게 운동을 출산하고 제가 수영을 잠깐 했었는데 그런 수영이라든지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해야지 시간이 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30대에 알면 걸리셨으니까 내가 왜 걸렸지라는 생각도 한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엄청 했어요. 명쾌하게 나오셨나요, 그 원인이? 네. 뭐예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와 건강하지 못한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뽑거든요. 뭐 스트레스야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받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식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라는 게 뭐 어떻게 먹었길래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채소를 안 먹었어요. 원래 싫어하셨나요?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챙겨 먹지 않았는데 작가님 채소 드세요? 평소에 많이 드세요? 얼마나 드세요? 저는 있으면 먹어요. 그냥 있으면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돈을 주고 채소를 챙겨 먹고 그러지 않았는데 일단 우리가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믹스커피를 엄청 먹었습니다. 탄산음료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사이다 항상 꼭 시키고 이제 믹스커피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을 때 뭐 기본 세네 잔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한 잔 먹고 점심 먹고 한 잔 먹고 오후 먹고 근데 믹스커피가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아요 그렇게? 그렇대요. 정말 안 좋대요. 그래서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거는 진짜 암을 혹시 진단받으셨으면 꼭 끊으셔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는 또 얼마나 운동을 그냥 걷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몸 쓰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차로 왔다 갔다 하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가고 그 걷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깝죠. 너무 바쁘고 맞아 할 게 많은데 걸어서 언제가 이렇게 무조건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암을 진단받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사실은 이 세 가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식단 잘 챙기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이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걷기를 정말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후회되는 부분 중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되게 감기도 잘 안 걸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작가님 어떠세요? 많이 거르시나요? 저는 걷는 거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감기 잘 걸리시나요? 감기 뭐... 감기 그냥 모르겠어요. 뭐 걸릴 때 걸리고 그냥 이런 거라서 제가 많이 걸리고 못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걷고 그리고 근력 운동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 이렇게 운동을 출산하고 이렇게 제가 수영을 잠깐 했었는데 그런 수영이라든지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해야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너무 좀 늦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은 식단은 채소를 잘 많이 안 먹고 미스커피 마시는 거 그리고 탄산.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당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에게 당이 또 그렇게 안 좋아서 당을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당뇨 환자도 아닌데 왜 당구를 먹으면 안 되지? 이거를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알았는데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니까 혈당을 낮추는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 것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줄여야 되고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스트레스를 요즘 누구나 다 받으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에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러다 안 걸리겠다는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네.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좀 규미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부적절한 돌봄을 이제 받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 두 돌 막 지났을 때여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아이에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하면서 이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싶을 정도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딱 이제 암이 찾아온 거죠. 실제로 좀 암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진단받았을 무렵에 어떤 다양한 이유로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이셨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뭐 운동도 잘하고 식단도 잘 챙겼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았는데 암이 거의 좀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대다수의 경우 그렇다. 또 저의 경우는 그랬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본인의 암의 3대 원인은 스트레스와 식단과 운동 부족이었다.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암이 발병됐다는 말씀이시죠? 암을 이제 나 이제 암 걸려서 이제 뭐 카톡이든 뭐 주변인들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주변 사람들이 반응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나는 방은 뭐 있으세요? 이게 참 위로가 됐다. 그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저한테 막 전복 이런 거를 몸보신하라고 몸에 좋은 거를 막 보내주고 계속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몸에 좋은 거 뭐 사 먹으라고 이제 용돈도 보내주시고 물론 이제 말도 되게 위로가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좀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에 감동받았던 거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분들이 암 환자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요새 뭐 유방은 별거 아니래. 나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이제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환자분들이 왜냐면 이제 별거 아닌 암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자기 몸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렇게 아픈데 암을 일단 수술해야 하고 방사치료나 항암치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순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유방암이 보편적인 치료가 잘 되고 다른 암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를 강조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런 표현은 환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면 좋지 않다. 그건 얘기 드리고 싶네요. 차라리 말 한마디보다 보양식을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땐 차라리 뭐 죽 한 그릇이라도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암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뭐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맘모톰 시술을 한 병원에서 유방암치료를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니죠. 대학병원으로 가신 거죠? 일단 암을 진단받으면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이에요? 일반 동네 로컬 병원에서 안 된다는 얘기이고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대학병원으로 가시죠. 대학병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영상 자료라든지 뭐 엑스레이 자료 같은 것도 다 대학병원 인사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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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대학병원에 가면 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병원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정밀검사를 하고 와도 자기네 병원에서 다시 집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 정밀검사를 이제 다시 해요. 그래서 그 검사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또 엄청 고통스러워요. 보통 며칠을 기다려요? 일단 검사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병원 가서 바로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교수님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이제 또 검사 날짜 잡아야 되고 그 검사하고 그 다음 조직검사 결과 기다리고 네. 그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데 몇 달이에요? 몇 달?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저는 봤는데 제 경우에는 꽤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들지 않나요? 또 그러신 분도 봤어요. 이게 오지인이지 않을까? 그런 거에 이제 희망을 품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이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면 첫날 중증 등록을 해줘요. 근데 이 중증 적용 등록이라는 게 이제 산정특례라고 해서 네. 국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딱 받고 나니까 아 이거 오지인 리가 없다.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은 뭐 대학병원 아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했으면 거의 대부분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바꿔치기 이런 거 하면 네. 빨리 그냥 수용하시고 어떻게 그러면 이걸 극복할지를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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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